꾸준하게 돈이 쌓이는 방법 9가지 1. 점심을 회사 사람과 먹지 마라 2. 사표는 늘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둬라 3. 포인트 적립, 가격 비교에 시간 쓰지 마라 4. 직장 생활만으로 인생 역전은 어렵다 가끔은 세상을 뒤집어봐라 6.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꼭 만들어라 7. 매일 저녁 돈 계획을 세워라 8. 돈 되는 취미를 가져라 9. 돈돈거려야 한다